안녕하세요 하수구업천데요 여기 어디가 용리를 넘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차... 예... 차... 차를 여기... 차 여기 차단계에 써갖고 못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열어드릴게요 일단 여기 화장실을 넘으세요 아 여기 화장실 넘친다는 거죠? 안쓰는데도 넘치나요 혹시? 그쪽 위에서 물을... 네 알겠어요 메인이 막혀서 그래요 아... 네 알겠습니다 뭐... 아니 아침에도 오늘 똥만 보고 다니네 요거 혹시... 네 차 좀 들어올께 아... 쉿... 아... 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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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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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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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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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1차로 소독을 했고요. 정화주 푸는 것을 떠나서 배관에 나가는 데가 막혀서 정화주 푸도 푸는 건 일단은 뚫고 나서 푸더라도. 공격이 안에서 배가 되나요? 그리고 공격은 안에서 배가 되나요? 여기 대강구조를 다 파워크하고 가야지 그래야 반에 넣었을 때 지켜요 반에 넣어서 구백 안졌네 밤눈이 어두워 경제 여러분 죄송한데 차 나가야 하는데 언제 쨘는가 Toot 아 이거요? 아우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calorie 간을 коп 스펙 스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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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